안녕하세요. 저도 팀장 윤희진 권사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발이 안 서서 나를 어떻게 볼까?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수많은 염려로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담감을 안고 빌립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그럽네 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의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는구나. 나중에 조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가 계속해서 미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내가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마음과 입술에 담대함을 달라고 중고기도 팀원들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야겠더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담력이 생겨지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힘이 나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가서 찾아다니면 반드시 준비된 영어를 만나게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지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는 눈을 감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침투시리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계속해서 나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서 잘 때조차도 입가에 미소가 떠올립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기도하고 가서 섬기며 모시고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유명한 광고 문구 중에 야 너두 라는 말을 아시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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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